시나리오 작가 한 분이 굶어죽는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영화를 해서 내 가족을 부양을 할 수가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한 달에 20만 원 벌면서 프로듀서 되서도 쉽지 않겠다. 근데 차라리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월급쟁이 프로듀서가 아니라 제작사 차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애터미 하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이대웅입니다. 최악인데요. 최악인지를 몰랐던 삶이었어요. 첫 번째 영화 맨발의 개봉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연봉 20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도 안 되는 삶이었는데 내가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버틸 수 있다. 그 생각만 갖고 거의 5년, 6년, 7년을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연봉이 35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최악인데도 몰랐던 거죠. 그냥 난 프로듀서만 되면 되니까.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지 이더구 임페리얼님 때문에 이 일을 알아보게 됐는데 사실은 알아보려고 나온 게 아니라 말리러 나왔었죠.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니네 아빠 또 시작했다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평생 다단계만 하시면서 거의 집에서 존재감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도대체 나쁜 게 뭐냐고 오히려 저한테 그러셔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집도 없이 진짜 무일분해서 시작을 하셨고 저도 영화판에서 사실 월 20만 원 받는 청년이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진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음에 배운 게 전혀 없어도 모든 걸 회사가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가입비랑 이런 게 없다라는 게 그게 최고의 일단 장점인 것 같아요. 1억 3천 8백인가? 그 정도 돼요. 너무 웃긴 게 한 달에 20만 원 받던 애가 세금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기가 막히면서도 기적이고 황당하고 그렇죠. 보통 젊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공식이 있어요. 엄마 친구, 친구 엄마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가면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저는 이미 아버지가 다 초토화를 시켜놔서 저를 아는 친구들은 이미 니네 아버지가 망한 걸 알고 있는데 너도 이제 이거를 하느냐 인맥이 없는 거예요. 인맥이 교회에서도 이미 우리 어머니 보시면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피하시고 이미 여러 다단계에서 망했던 걸 아는데 이제 아들도 다단계한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비자 구축을 하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게 항상 회사에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애터미 문화에 빠져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가 그냥 가짜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 버는 것 같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회사가 이제 어떻게 성장했느냐라는 거죠 돈만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 2019년도에 보면 정말 좋은 기사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분들한테 애터미의 좋은 기사 물어보면 다 2019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생소만 100억 기부한 것도 그때고 1억 불 수출에 탑한 것도 그때고 굉장히 그때 좋은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소개서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던 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면 회사 부분, 제품 부분 다 봐요 마지막에 뭘 보셨냐면 다단계 회사가 이렇게 기부 많이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에 충격 받았대요 자기는 이미 좋은 회사,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내가 왜 애터미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회사 소개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많은 나눔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ESG 같은 걸 신경 써 진짜 한번 알아볼게요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절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회사의 수준을 보고 나오신다는 거 회장님하고 아버지가 스타마스터 여행 때 그 다음에 로얄마스터 여행 때 따라갔던 경험담을 썼어요 일관적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이 숙소를 다 돌아다니세요 왜 돌아다니시지 했더니 가족들하고 함께 안 하고 있는 리더들을 그 다음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성공을 했는데 왜 가족들하고 같이 안 했냐 당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하고 가족보다 더 오래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되면 성공한 다음에 다 가정이 무너진다 당신들이 지금 돌아가야 될 때는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은 굉장히 챙기셨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로얄마스터 승급여행 때 또 회장님이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파트너들하고 형제라인하고 그렇게 지내고 가족들을 소홀히 할 거냐고 그래서 그날 여행이 중단됐어요 회장님께서 식당 하나는 빌리시고 앞으로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가족들 앞에서 공개해라 근데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진짜 겉으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개인 리더 한 명 한 명이 다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바라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뭐 마찬가지시지만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개념 철학은 진짜 회장님 빼놓고는 뭐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최악의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애터미 하기 전에 사실 힘든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대웅아 너 영화판에서 하루 일했던 것만큼 애터미에서 일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 없어요 그렇게 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영화판에서 정말 새벽 3시부터 나가가지고 48시간 한 번 촬영 나가면 우리 48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당이 비싸요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기준 일당이 48시간이에요 감독님이 액션에서 컷하는 날 끝나요 근데 보통 이틀을 촬영을 하죠 그리고 일당을 받는데 애터미에서 그렇게 일한 적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파트너분들한테도 도대체 애터미에서 얼마 벌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그럼 다들 5천만 원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하루에 일을 하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보다 애터미에서 더 그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원래 했던 것보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끝이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보다 과연 애터미에서 더 일을 했었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 안 말 안 하세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득보다 저는 굉장히 손해본 게 많았었어요 시작했을 당시를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네트워크를 타사해요 애터미 하실 때가 아니라 타사 하셨을 때인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경차가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 차를 갔다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빈문서를 사채업자한테 대포차로 250만 원에 넘기시면서 아들이 완전히 그냥 채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 단계하시고 결국엔 그것도 실패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돈도 없어가지고 거의 몇십 년을 고생을 했고 더욱 깬 거는 저는 이런 거 쓴 적이 없거든요 이름도 제 글씨가 아니고 지장도 제 지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멋대로 제 이름 쓰시고 자기 지장 찍어서 제 차를 사채업자한테 대포차로 넘긴 거죠 아버지께서 성공하신 다음에 변호사 고용하셔서 바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참 230만 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결국 애터미가 다 해결해 준 거죠 이뤄진 거는 사실은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빈 문제였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앞으로 일어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못 노려서 못 했던 것들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새롭게 쓰고 있는 게 제일 큰 재미인 것 같아요 항상 선크림을 하나만 주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판매사 아니었을 때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인가 선크림을 주문하시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명일동으로 갖다 달라 자기 일하고 있는 사당명으로 갖다 달라 그것도 그냥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맨날 하나 선크림 시키면서 나 일로 오라고 그러고 저기로 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분이 사실 교회의 어머니 소개로 소개받으신 권사님인데 전화를 이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쌩 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차라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사시거나 다른 제품 쓰세요 그렇고 말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한 8시인가? 아버지가 추리링 바람으로 어디를 나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썬크림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권사님이 자기한테 전화 갔다고 내가 가지고 지금 암사역으로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가 그걸 왜 나가세요? 제가 나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갔다 올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소비자가 다른 데 가서 썬크림 사는 거 나는 그 꿈을 못 본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렸어요 아 그러니까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분은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제품만 쓰시지만 뒤에 제가 지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파트너들은 그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다?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과거에 그런 상처부터 해서 다 이런 게 치유가 되고 내가 더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부나 명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회를 공헌을 하거나 자기 개발이 되거나 요새 회사가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아 진짜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것 같다 애터미 그러니까 내가 돈만 버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회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돈 못 벌어도 돼 너 돈 못 벌어도 되는데 이 회사에 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꼭 돈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그냥 무료 회원 가입을 한 것만으로도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다? 저는 그게 애터미인 것 같아요